뭐 하려고? 여름이니까 라이트 한 거 갖고 왔지. 라이트 한 거 뭔데? 다이어트 할 때 부담없이 처먹는 거랴. 제발 한 번에 말하자. 그래서 뭔데? 농심 누들핏 떡볶이 국물 맛이랑 어묵탕 맛. 누들핏? 컵누들 같은 거야? 야 너 그걸 어떻게 알았대? 너 요즘 차례한다. 내가 좀 하지. 아 말렸네. 얼마야? 좋아하게. 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. 얼마야? 떡볶이 국물 맛 어묵탕 맛 각각 1500원씩. 특징이 뭐야? 당면을 갖고 쫄깃한 식감에 칼로리가 났대야. 그냥 양이 적은 거 아냐? 이 컵이 작긴 하니? 라이트 머시기 붙으면 비싸고 양도 작고. 됐고. 어떻게 먹어? 이 뚱냥이 안녕해고 뚜껑이 입까지 열어갖고 어묵탕 맛은 분말스프 야무시게 뿌리고 얘는 뻘건 액상스프 쫙 넣고 물 붓고 산문 기다리면서 뚱냥이처럼 스트레칭하고서 먹으면 된디야. 뭐야? 아령 어디서 난 거야? 여름이잖여. 됐고. 그만하고 앉아서 먹기나 해. 맛은 어때? 어묵탕부터? 어묵 국물 아니고 우동 국물이야. 떡볶이 맛은? 아니 떡볶이야. 물을 왜 벗지? 어묵이랑 떡볶이 맛 제대로야? 아뇨. 우동 맛하고 떡볶이에 물 탄 맛. 껌루들 넘었어? 껌루들이 싸고 나서 안디? 그래서 또 사 먹어? 안 먹어? 칼로리는 맛하고 정밀해는 겨우 이런 거 안 먹어.